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순양순양! 오늘 먹을 음식은 냉면, 비빔냉면이구요 여기 위에는 청양고추랑 여기 삶은 계란, 여기 오이, 여기 위에는 깨 뿌린거고 그리고 이거는 찐만두, 개성왕만두에요. 고기만두구요 이거는 떡갈비, 떡갈비 소스랑 이거는 만두 찍어먹을 소스인데 간장, 마요네즈, 식초, 청양고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냉면 육수에요 네, 없어요 떡갈비, 덕진 나서, 당미, 마요네즈. 치즈 찍어먹을게 더 맛있게 veo 그래서 치즈가 완전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먹으니까 다음는 치즈가 끓인다 치즈가 좀 더 얘까봐요 치즈가 너무 별로였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치즈볼 새콤 달콤 시원 새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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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데려가겠죠? 세번째는, 아 맛있다! 무를 삶다, 그리고 무는... 누군가서는 겨누기 비주얼을 넣어야 한다. 이번엔 수증이 망했고, 미친 성지는 겹시 so badly.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오우 맛있겠다 너무 고소해요 계란 손 씻었어요 손 씻었어요 맛있어 이러한 고향이 추가 고춧가루 새우의 탈락 설탕 설탕 음~~ 어우 고소한 고춧가루 갈릭 이낙지 마시기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이 두 가지 먹으러 가사지 너무 맛있어 laf그래 더 맛있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타보여요? 탔어요 떡갈비 버거 떡갈비 맛있다 떡갈비 몇 tighter 이제 먹어야만 뭐해먹어 놀고 싶은데... 고기를 먹으면 안나오겠지... 곧이 저장된 점이 던지 않아서 versus 하루를 먹어야 하니깐...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는데요...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이번엔 치즈가 이렇게 아주 맛있어서 먹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hold... 슈últ 18시에ımız... 빅oma 얇게 시원하게 먹어야 됐습니다. 2분간 2분간 1분간 3분간 1분간 조금 1분간 1분간 3분간 3분간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강추 메뉴는 이거 아 진짜 이거 여러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만능 소스 여름이고 이렇게 시원하고 하니까 냉면 시원한 냉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